안녕하십니까 23번입니다 에번 왜 그래 왜 그런 눈초리로 날 쳐다보는 어딜 가려는 거야 에번 내 말 잘 들어도야 해 만일 우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서 당신이 떠난 오직 하나의 기쁨 하늘이 주신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을 뺏어버린다면 아무리 그 아이 염발하지만 나도 그 애가 미워 죽겠어 난 에번에 사랑해 증명해 보일게 잠깐 키스도 안 해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만일 내가 우리 사이에 어린 것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내가 농재물 훔칠 계획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이어서 서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돼 다시 날 살아가겠어? 다시 날 떼어놓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냥 증명할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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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